. 이렇게 위기에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뜨면 어떡하냐고요? 그냥 상관 마세요. 바텀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나이로는 대학생인데 대학교는 안 갔어요. 만약에 이번판 잘 안되면 쉬어야겠다 그냥.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방송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다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게 될꺼야.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 . . . . . 뭐야 이게 완전 쎄 포킹으로 이렇게 된거야 지금? 아니 방풀 아니에요 영혼 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 괜찮아 끝까지 집중하면서 하면 돼요 나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하아 고통의 징속으로 잡히죠 아아 파불 경험치가 너무 일단 카르마 노조멜이고요 일단 카르마 노조멜이고요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흫흫흫 잘한다 아 누구의 용건을 닿았다 아 왜 이렇게 그래를 못하지? 잠깐만 근데 나 왜 랜턴 안 찍었냐 아 초반 시작이 너무 안 좋았어 across the border 살이 낫고 죽었고 하 YOU 아 하 아 모 아 바랬습니다. 도착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와 저 필드 탑 엄청 지른다. 대까마님 루비 수정 사야겠다. 아 진짜 너무 아파. 나이스. 엘리스 잘한다. 아 탑 너무 말렸다. 탑이. 돈템이요? 돈템은 그냥. 아 언제나 얘기 드려야 되지? 좀 애매한데 돈템은. 게이파사 어소리엄. 아 진짜 사거리.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아 맞아. 아까 핑어였 거라구나.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게이파사 어소리엄. 아 욕먹혔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를 갱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는 와드 하나 사고 핑 하나 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놈 죽은게 어디야 이야 데미지 봐 일단 이거 없는건 아니까 아 고통의 잔소리가 듣기 좋군 잠깐만 여기 와드에 넣고 안심해 어서 가자 내가 미쳤다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궁 딱 쓰고 2 딱 될 줄 알았는데 아 아 스킬 딱 없네 끝까지 일을 아끼는 시비루가 잘한거 같아요 뭐지 쟤 아까쿠 흔들리지 마라 저렴 넘어져서 터지고 있어 우리 함께하게 될까봐 흐흐흐 흐흐흐 이뻔 2 brewer 2 셧들 밖엔 안되네 적에게 다했습니다 아프 아프 아 너무 죽었다 아 초반에 너무 말려가지고 아 진짜 경험치 계산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아 처음에만 좀 잘했으면 되는 것 같아 저요? 저 71점이요 아 고통의 잔소리가 듣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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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은 영혼까지 大家好 털리겠다 저거 너 심해 어허허허허허허 오 이게 안 맞다니 호잇 풀러진 멘탈은 다시 부수면 됩니까? 대단하군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서포트의 아니 상대 원딜이랑 우리 원딜의 공통점이 둘 다 킬이 없어. 하나 더. 침대 밑이 무서운가 내가 있을지. 여기다 어디에 놓고. 내가 미쳤다고. 그렇겠나. 고통의 잔소리가 듣기 좋군. 잠깐만요. 여기 와들여서 그걸 치우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안됐다 아으 크 잘한다. 쓰레기쥬아 잘 들어가. 이거 한 번이라도 먹어야 돼 우리. 불쌍한 질이란 양혼들 포탑을 판배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건 몰랐을거다 Buggyл 수분을 맞추고 아 나 KDA가 4-4-4야? 나이스 잠깐만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놓고 핑하다가 사놓고 갑시다 아 일단 이거 미카일이 빨리 뽑아놔야 돼서 그 다음에 빨리 미카일 가자 피즈스틱 때문에 우리 원딜이나 리븐한테 해주면 되겠다 피즈나 피즈피즈피즈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데헷 레오나요? 레오나드 가능하면 보여드릴게요 데헷 쫄개하기 다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와듯 용 젠시간이요 16분 9초입니다 추천 안으로 오신 분들 재방송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다면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제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ऑना ट्योना टाएए़ाएएएए़ Gothic लिनाएवपच़चचर कल deb 6,8s,ई लिनाएव़शचर. 가지고 있는 그거 로켓인가요? 요호호호호 결의 뷔 어서 가야죠 아버다! 하하 흐흫 미치 않다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학선 중입니다 흐흫 흐흫 몫줄 지워야지 흐흫 흐흫 아 끝났다아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승헌 흐흫 하카 흐흫 하카 날라갔어요 저 흐흫 아 추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황봐서 픽할게요 아 이분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아 이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좀 방송국에 올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장면이지만 좀 이거 그래도 그래도 트타님 위에서라도 이거 꼭 올릴게요 동무님 스틱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시스트는 제가 제일 많네요 킬은 피지님이 제일 많구요 아 아 진짜 너무 못했어 전판 챔피언에게 가온 피해는 트리타나님이 19,556으로 1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끝났네요 제 그 롱 자랑